어디서 왔는지 보세요 만져보세요 호박 버섯 그거는 던지면 안돼 이건 계란이야 부침 두부 저거 있는데 진짜? 감자있지? 당근이랑 토마토도 있고 가을이 팽이버섯 가을이 오늘 그런 팽이버섯으로 밥해줄까? 우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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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너리즘 고마워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요리 닮은 곳이 왔다 여깄다 요리 닮은 곳이 왔다 요리 닮은 곳이 왔다 요리 닮은 곳이 왔다 요리 닮은 곳이 왔다 아기 오랑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avit 지금 보고 있었네 오늘의 점심은 주먹밥 보고있어 주먹밥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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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 주먹밥 아빠가 맛있게 만드니까 맛있게 먹기 휘루루룩 김이 없다 휘루루룩 김의 비요리 하지만 고기가 있잖아요 우와 시금치 프리타타 시금치 에그토마토 볶음 그리고 아롱사태 수육 그리고 닭간슴살 그리고 김 주먹밥 완성 우후 응 먹고싶어 안 먹어볼까? 아랑테드 수육은 뭐구요? 아랑테드 수육 으흐 좋아 수육 너무 크지 않아? 괜찮아? 고기 고기 같이 먹으러 숙소 고기 햄 고기 고기